상기도 마치고 이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4258 어떤 간적을 읽으신, 설교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께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어떤 간증 4258 설교를 들으신 성도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라. 바람이 많이 쎄네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문제를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서 다 그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머리에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 쏘여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리스로 해결되라.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모자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모자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원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든 문제의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의 놀란 능력이 임하소서 핀문드 손으로 안수하여서 다 해결될 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르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질병부에 손을 얹은 성도들을 질병에 모든 질병에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는 성도들의 질병에 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서 시선시 낫게 하소서. 나사르 소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낫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한 사람도 빠진 것이 전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의 머리에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사르 예수님을 명하느니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말기의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가다. 오장육부에 갈려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기관지 천식이 떠나갈지어다. 피부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아토스가 떠나갈지어다. 또한 감폐신장체장 5장 육부가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아토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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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할렐루야 모든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하다. 나사로 취함을 받을지하다. 주님의 피무수서 완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말지하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질병의 치유함을 경험케 하소서. 기적이 일어날지하다. 나사로 기적이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취해될지하다. 나사로 취해될지하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믿음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